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시간을 센터 안에 보내시는데 부모님이 심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건강하게 모시는 곳 좀 소개해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제 대신에 정말 잘해주는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의 건강, 행복, 만족 모두 얻으시려면 대구 수성구의 청운주간보호센터, 실내 청운신협에서 국회와 창업패키지를 통해 이번에 신축한 청운주간보호센터가 앞에 보호자님들의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와 천천 박사입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구의 작년 말에 신축한 프리미엄 주간보호센터, 대구 청운신협에서 만든 청운주간보호센터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청운주간보호센터는 대구 수성구 사월동, 상세 주소는 성동로 70 청운신협행복센터 1층에 위치해 있고요. 해당 건물 내에 보호자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가실 수 있는 대규모 투썸플레이스도 입점해 있고, 청운신협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인 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청운아트센터, 봉사단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하려고 작정하고 구성한 청운신협행복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칫 사회활동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수급자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사실 저희 국회에서 창업패키지 멤버로 선정을 할 때 대구에서 유명한 청운신협에서 장기한 기관을 설립하신다고 하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프리미엄 주간보호센터가 나오겠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조합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소통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초기부터 담당자를 딱 정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달해 주셨고요. 청운신협의 지역사회 연계계획과 국회와 창업팀이 만나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본격적인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입구를 보시면 어르신 송영은 전역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밝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첨화 밑에서 센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의 전용 입구가 갖추어져 있어요. 외부 전경을 보시면 지역의 랜드마크 센터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획하고 구성한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신발장과 세면대를 두고 간접 조명을 두어서 어르신들을 맞이하고요.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어르신이 쉴 수 있는 힐링구역,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운동구역, 어르신이 인지활동을 하는 인지활동구역입니다. 인지활동구역에는 식사 시간에 어르신들이 식사도 하시고 조별로 나뉘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구역인데요. 식사 이후에 구간관리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세면대 그리고 틀리세척기까지 금액을 들여서 구입해 두었어요. 어르신들 구간관리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따로 어르신들이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도 하기에 상담실도 따로 주간보호센터에서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따로 두었습니다. 다시 인지활동구역으로 돌아와서 청운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인들이 만들어도 뿌듯할 만한 작품을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도움 하에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식사 제공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른 식사 제공 뿐만 아니라 제철 음식 그리고 특식까지도 제공하고 매번 보호자님들에게 안내를 또 해드려서 보호자님들은 안심하고 어르신들은 행복해 하신다고 해요. 특히 직접 만든 간식은 맛뿐 아니라 딱 보기에도 정성 가득해서 저도 군침이 도네요. 그뿐인가요? 식사하시고 나면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밝은 화장실,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를 통해서 어르신이 직접 움직이시더라도 안전한 생활 환경을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비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일반 화장실인데도 저렇게 안전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어르신의 서비스 중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샤워인데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편리한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을 갖추어서 어르신이 실수를 하시더라도 걱정 없이 언제든 샤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지생활 구역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관련해서. 이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등급 있는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전문적인 인력은 쉽게 채용하기 어려운 것 아시죠? 청원중간보호센터는 처음부터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좋은 환경도 함께 갖추기로 결심했는데요. 서류 작업실과 사무실도 구분해서 굉장히 넓게 구성을 했고요. 어르신과 함께하는 데스크도 고급스럽게 작업해 두었어요. 게다가 직원중개실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정말 청원중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분들은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은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죠. 다시 어르신에게 집중해서 청원중간보호센터를 살펴보면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정원 80명의 대규모 기관이라서 직원이 있더라도 어르신이 걷다가 힘이 빠지면 자칫 낙상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이사이에 걷다가 사이사이에 언제든 앉을 수 있는 곳을 배치해 두었고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간접조명을 두어서 낙상위험을 현저하게 낮추어 두었어요. 언제든 쉬다 갈 수 있는 이런 배치들은 여러분 차용할 만합니다. 힐링공간 그리고 생활실로 넘어갈 텐데요. 어르신들이 활동에만 활동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활동에 지치면 마사지도 받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몸이 좀 더 불편한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도 이쪽에 배치를 했고요. 내부를 보시면 안전손잡이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자동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배치를 해두었고요. 이에 이어서 물리치료실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도 구입하기엔 굉장히 가격이 비싼 수치료기를 두어서 옷을 입고도 스파를 경험할 수 있게끔 사우나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물리치료도 당연하고요. 결국 쉬고 쉬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의 천국이라고 불려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들만이 장점이 아닙니다. 보면 일과 이유로 각 침구소독 그리고 건조 등도 주기적으로 진행해서 단체 활동이라서 생길 수 있는 감염의 우려도 최대한 없도록 디테일링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역 하나 더 볼게요. 운동구역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르신은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슬링운동 기구를 투자해서 설치했고 단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운동이 없을 때에도 이 위치에서 강사들이 앞에서 나와서 단체 프로그램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슬링운동 기구는 천장에 매달려 있어서 운동을 할 때는 제외하고는 올려두기 때문인데요. 이미 많은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가치가 증명된 만큼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단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후에 또 계속 구입하고 계속 갖춰서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오늘은 청운신협에서 국회의 창업 패키지를 통해 설립한 대구 수성구 랜드마크 주간보호센터 청운주간보호센터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만약 대구에서 청운신협을 아시는 분이라면 청운신협에서 주간보호센터까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보호자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상담받아 보고 싶으실 만한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상담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청운주간보호센터 정보 넣어드리겠습니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청운주간보호센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